I'm gonna know tonight 좋다! 오빠 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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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좋다! 이거다, 이거다! 좋다! 아, 좋아, 좋아! 이거다! 아, 나는 약간 근심 걱정이 지금 살짝 올라오는데 이제 한 번 해봐! 네 스타일으로 하면 돼! 근데 나는 또 해낼 수는 있어! 그러니까 해봐! 일단 해봐! Let's go to that! 될 듯, 될 듯, 이뤄질 듯, 이뤄질 듯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우리 이랬듯 이렇게 운이 달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아니, 근데 지코 랩이 어려워 어려워, 근데 쫙쫙 붙게 해야 돼 후바가 할 게 많아 얼마나 랩을 맛있게 하는데 얘가 또 딕션이 아, 얘 기가 막힌단 말이야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코 씨 팬들과 제니의 팬분들 아니, 근데 음을 네가 하니까 이거 된 거지 좋겠다, 부럽다 자, 그리고 그 음 따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못해, 안 돼! 음 음 와, 나 이 맛을 이거 제니도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여기에 생얼이 더 녹아있어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편이야 엄마, 저 진짜 고민이 있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? 음 그럴 땐 맘감대로 해 됐다, 됐다 음 이거야, 여기야? 음 좋다, 좋다 좋다 음 좋다 음 어디 가래 엎치락뒤치락 너도 같이 음 음 음 음 근데 뭔가 살짝 찾았다, 뭔가 스팟! 새로운 거 야, 이거 봐 모여서 하니까 되잖아 우제도 한 번 해보고, 스팟을 제가 한 일주일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면 말씀드릴게 오빠 근데 도저히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지코 씨랑 나랑 할게 어? 지코 씨랑 나랑 할게, 오빠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나는 얘가 제니랑 하는게 더 빨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제니 씨랑 하는게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 오 음 나 말 안 해 좋아 좋아 어쨌든 그래도 오늘 좀 시간이 걸렸지만 스팟 건졌어, 건졌어 진짜 딱이야 네 자, 갑시다 렛츠고 파이팅! 잘 해보고 네 자, 나가는 순간부터 듣기 오케이 좋아요 어 하고 옷 자꾸 따라 입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, 한번 해보자 아, 진짜 축하 가자, 렛츠고 가자, 가자 가자